수고하셨습니다. 이야 리포트 나오는데. 인규빈? 어 그 키움에 있던 애니. 우와. 말이 안 된다. 볼. 오케이. 볼. 오케이. 있으세요. 오케이. 못 만들면 140만 때리겠지? 리포트는? 140은 이지를 때리지 않을까요? 150, 150 때렸던 사람인데? 좋게 140이면 그래도 못 치지 않을까. 못 치죠. 주웅도어 두요 괜찮습니다. 끝. 오케이. 이야 근데 탑도 너무 높다 진짜. 저 어떻게 치냐? 하늘에서 떨어질 텐데 저 어떻게 치냐? 오우. 체인지업. 체인지업. 어이 씨 뭐야. 체인지업. 체인지업. 야 태형아 이리로 와봐. 태형 옆에서. 스파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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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애매한데 스파이더 너무 사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스파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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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세게 던진다 스파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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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빨리 통역! 빨리 통역! 영어는 한국인 영어는? 아니요. 한국만 가겠습니다. 한국만 괜찮아요? 운동 계속 했어요? 아니요. 아마 12월 미가 갔어요. 한국에 다시 와. 캐스파을 해서 그런데 이번 날 3번? 불편도 했어요. 아, 불편도? 몇 피치? 이번 주 64일 64일 우리는 완전히 공개수 100일 100일 까지도 던져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. 이번 년? 최강 몬스터시 네. 네.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. 선수가 할 수 있어요. 다른 데 몸 아픈 게 없고? 안 아파요. 센터 잘 되고? 네. 사람 많아? 아니요. 아니요. 렌트 너무 비싸요. 아, 렌트 비싸요? 네. 너무 비싸요. 오케이, 오케이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렌트 비싸요. 대답. 아, 렌트 비싸요. 오이씨. 아, 렌트 비싸요. 어이 C. 아, 렌트 비싸요. 아, 렌트 비싸요. 리포트는 됐으면 돼요. 뭐, 사실 우리가 그렇죠. 많이 던져주세요. 이거 받으면 기쁨의 표현으로 소리 한번 질러봐. 네. 오케이. 이따가 봅시다. 축하한다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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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보는데? 가, 좋다. 앱 좋은 앱 맞네. 죽이더라. 누구야? 이거 약색이잖아.